힐링 힐링 어떻게 간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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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애들. 야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팡이 노강노래법으로. 지팡이 노강노래법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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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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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No 아 두번째 패링 됐는데 아 또 아 프레임 진짜 그냥 그냥 차라리 죽여라 그냥 저렇게 될거만 저렇게 될거야 그 쇼컷이 여긴가 보지? 왜 뛰어가야지 진짜 빠르다 공속이 아까 그거보다 훨씬 빠른거 같아 아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이고 어이가 없네 아니 리치가 있는데 왜 내가 불에다 왜 왜 불에 지져지지? 아니 그러니까 횃불에 왜 맞냐고 말이 안되잖아 팔 끝에 손톱에 손톱에 진짜 아 진짜 맞다 내가 이게 소울시리즈를 하는건지 아 이제 지루아 눈 아 또 아니버스 아 아 아 아 아 나의 일! 나의 일! 나의 일! 나의 일! 아이 투데이! 벌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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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, 여길은 곁스럽게 잡아야 일만해 에지나온거 아니지 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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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은타 꽉 차면 어떻게 돼? 더 안 치워지죠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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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오우 둘째 이거 파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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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울 시리즈 따지면 소울 다시 획득하는거에요 블러드 에코 피해 유지가 기왕 황그라 할거면 피해 줘도 황그라 해주지 아니 뭐야 아 이새끼들 아 기다려라 이씨 죽여버릴테나 강아지 근데 막 때리면 경식 먹을텐데 출발핸데도 그랬는데 나무 쫓고와 총알이 시트 때려도 리그엔 되더라구요 근데 아니 난 버그인줄 알았는데 되긴 되는데 약간 판정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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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이상 안 쳐져서 필요없는 거 아니네 여기에 두고 있잖아 이렇게 쑥 그죠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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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 여기 집인가 보다. 집인데 여기 문 열리나 보네.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? 응? 그냥 문짝 뜯어내고 가면 되지. 뭐야 저것들.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? 똘맨이네. 똘맨이네.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? 네. 이게 뭔 소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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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쇼컷이었죠? 이거 좀 유명하죠. 이게 뭔 소리야? 안 돼.